부산 호재의 한 여관에서 10세 여자친구를 핑계로 살해한 후 조준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. 1992년 이 여관방에서 찍힌 비디오가 그 잔인함 때문에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봉인되었다는데. 검사들 사이 이 비디오가 화제가 된 것은 전혀 뜻밖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. 그때 귀신들리는 비디오는 하면서 돌려봤어요. 이상하게 찍혔던 거죠. 몇 명이 죽었다나 봐. 영화 들린 사진 저걸 왜 만져. 지금 어디 있어요? 연희야? 어머니? 아니야! 무슨 일 있었어? 무슨 일 있었는데? 나도 만 sauandra호! 됐어 보라고! 아악 거짓말 넛 또 나 고생하러 못하고 작성 tive 상관로 그거 말고 4